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이론정리, 이론총정리 두 번째나요? 오른지문. 자 이어서 우리 테마 26 보죠. 화폐의 시간 같이.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죠. 말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고 계산 문제도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보죠. 원금에 이자는 무조건 붙는 거고 여기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라고 나왔죠. 우리가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 복리라면 이자에도 또 이자가 붙어서 그럼 복리는 이자가 매번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점점 이자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복리방식이고 우리 화폐의 시간 같이 계산은 다 복리방식이에요. 1 플러스 R의 N승을 쓰는 건 다 복리방식. 다 복리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하는 개수 구분하는 거 이건 한글만 읽으면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이 원리금이 얘가 연금이 돼야 되니까 연금이 돼야 되니까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걸 연금이라 그러죠. 일단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대출했을 때 상환할 금액 이 상환하는 금액, 상환액이 뭘까요? 원리금이죠. 우리가 말이 없으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죠. 무조건 다 원리금. 주의할 건 상환액 나오면 대출 상환액, 대출해서 갚는 상환액은 원리금이고 조기 상환시 상환액 나오면 잔금 얘기한다. 이거 두 가지 구분해놓고 이때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식 외워놔야죠. 뭐 곱하기 뭐는 뭐다. 여기로부터 예를 구할 때 뭔가를 곱해서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예를 구하니까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면 원리금 나온다.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원리금. 자 3번에 연금 현재 가치 개수를 쓰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돈만 보고 언제로 바꾸냐라는 걸 확인한다 그랬어요. 보니까 매년 1원씩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연금이고 여기에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자 연금이 나왔는데 일시불로 환원한이라고 나왔어요. 환원. 환원은 땡긴다는 거죠. 같은 말로 뭐 할인이란 말을 쓸 수 있죠. 연금을 땡겨왔대. 땡겨왔으면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다.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맞고 자 4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저당 상수와 감채를 뺀 나머지를 구분할 때는 돈만 보고 언제로 구할 거냐 이렇게 따진다 그랬어요. 자 5억 원이니까 일시불이죠. 일시불이고 얘를 언제로 바꾸려고 봤더니 10년 후의 가격을 산정한대요. 일시불을 미래로 바꾸는 거죠. 그럼 뭐가 사용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가 사용된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맞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미래 모으기 위해서라고 나왔어요. 미래 일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느냐 적금액을 얼마씩 내야 되느냐 나비백 부리백을 계산할 때 보니까 자 브리페아드는 적금액 나비백을 계산하려고 한다. 자 미래 목표액을 만들려고 나비백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려면 뭐가 사용된다. 감채가 사용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예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감채를 곱하면 되겠네요. 미래 3억원에다가 감채를 곱하면 적금액 나비백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3억원에 연금의 내과계수의 역수라고 나왔어. 역수 연금의 내과계수 역수가 뭐다? 감채죠. 감채 감채 기금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맞죠? 우리가 현저한 역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 역수의 곱은 얼마? 1 연금의 내과계수와 감채가 역수 관계죠. 역수는 곱하면 1이다. 자 6번에 보니까 자 임대기간 동안 월임대료 돈이 월임대료라고 나왔어요. 그럼 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거죠. 또 여기에 모두라고 나왔으니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다는 얘기일 거야. 그러면 연금을 얘기하는 거죠. 연금을 보니까 여기에 현재 가치를 산정한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연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니까 뭐가 사용되냐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사용되겠죠.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 자 7번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역시 감채나 저당상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돈만 보고 언제로 구하냐 8억원 일시불이죠. 일시불이 나왔고 여기에 보니까 현재 현재 금액을 산정하려고 한대요. 일시불을 현재로 바꾸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 그러니까 이 자본하는 계수 6개를 구분하는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일단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고하는 건 저당상수 미래 목표액 미래 목표액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나비백 적금액을 계산할 때는 감채 그 다음에 돈만 보고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현재 구하냐 미래 구하냐를 따져서 일시불의 현가 내까 연금의 현가 내까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하는 계수의 산식에서 우리가 역수를 곱하면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와 저당상수 우리가 현저한 역수 역수니까 곱은 1이다. 자 여기서 이제 더해서 1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쭉 내려와서 13번 먼저 볼게요.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의 합은 얼마? 합은 1이죠. 합. 곱이 아니라 합. 또 하나 대부비율과 대부비율과 지분비율의 합은 얼마? 1 그래서 더해서 1되는 건 두 가지 이렇게 자 상환비율의 상환액이 위에 가야죠. 전체분의 상환액 언제 상환해요? 대출했을 때 그러면 대출금분의 상환액 잔금비율은 대출액분의 잔금 더하면 1되고 대부비율은 대부액이 위로 가야죠. 전체분의 대부액 언제 돈 빌리냐? 투자할 때 총투자액분의 대부액 그 다음에 지분비율은 총투자액분의 지분 더하면 얼마? 1 더해서 1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 11번은 얘는 이제 우리가 여기도 역수관계네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체기금계수의 곱은 1이니까 역수관계다. 현저 내감 역수관계 자 10번과 11번은 우리가 좀 응용된 산식이죠.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의 곱을 얘기할 때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곱해졌을 때 한번 보죠. 자 11번, 12번 먼저 11번, 12번 먼저 보고 자 연금의 현가계수에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얘가 연금의 내가계수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연금계수고 일시불계수고 현가계수고 내가계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연금계수 일시불계수의 곱이죠. 그럼 무조건 뭐 먼저 쓰고 연금 먼저 쓰고 언제로 끝나냐로 본다 그랬죠. 그럼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계수가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얘를 바탕으로 응용된 식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감채나 저당이 나오면 넘겨서 뭘로 바꾼다? 역수로 바꾼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12번에 보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에 감채를 곱했더니 얘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됐대요. 그럼 저당이나 감채가 나왔죠. 그럼 얘를 뭘로 넘겨서 뭘로 바꾼다? 역수로 바꿀 거예요. 그럼 넘기면 역수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연금계수하고 일시불계수 현가 내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무조건 뭐 먼저 쓰고 연금 먼저 쓰고 현가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왼쪽에 보니까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네. 그럼 이 식은 오른거다. 이렇게 해서 가는거죠. 저당이나 감채가 나오면 넘겨서 역수로 바꿔서 연금 일시불계수의 곱으로 확인해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연금 먼저 쓰고 뭘로 끝나냐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보죠. 연금의 내가에다가 저당을 곱했대요. 자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내가가 나왔어요. 이 식이 맞냐를 물어봤어요. 이거 다 외우는거 아니에요. 저도 못 외워요. 자 그러면 저당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해요. 넘기겠지. 그럼 역수로 바꾸겠죠.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 그럼 오른쪽을 보니까 연금계수와 일시불의 계수의 곱이네요. 그럼 무조건 뭐 먼저 쓰고 연금 먼저 쓰고 내가로 끝나니까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가 된다. 그럼 연금의 내가가 남아있으니까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거죠. 감채 저당 나오면 넘겨서 역수로 바꿔서 해석한다. 자 10번에 보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외워야지. 사실 이제 다 외워야 돼요. 한번 잠깐 보죠.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 어떻게 쓴다. 1 플러스 R의 n승이죠. 얘 역수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니까 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쓰겠네요. 이걸 좀 보기 좋게 바꾸면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시불의 현가계수에서 R이 커지면 분모에 R이 있으니까 전체값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게 시험 문제의 보너스로 계속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가 우리 시험 문제 32에 33에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자 얘 외워야죠. 자 얘가 사용되는데 분모에다가 R을 놓고 얘가 내려와서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게 연금의 내가계수 자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는 얘가 사용된다. 그랬어요. 얘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내려오니까 근데 얘를 좌우로 돌려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얘 외워놔야 돼요. 연금의 내가 연금의 현가 그러면 얘의 역수가 감체죠. 감체는 얘와 얘를 뒤집으면 되겠네. 그리고 얘의 역수가 저당상수니까 저당상수도 위아래 뒤집으면 되겠죠. 역수니까 자 기억해놓고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R이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R이 커지면 얘가 뭐한다? 작아진다. 포인트죠. 작아진다. 자 그러니까 말 문제로 풀 때 13개를 보니까 질문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화폐시장 가치에서 자본하는 게 구분하는 건 다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현금흐름 현금흐름 문석에서 우리가 외웠던 거 소득에서 임대료 수입에 돈의 흐름을 영업현금흐름 처분했을 때 돈의 흐름을 매각현금흐름 이때 이제 영업현금흐름에 소득 5개 가유 순전후 전체 흐름은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되죠. 딱 중요한 식 하나만 끄집어내라 그러면 뭐해요 순 부채 전이죠. 순 부채 전 출제자가 하나의 식만 응용해서 내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얘를 낸다 그랬어요. 얘 단어가 중요하죠. 얘를 뭐라고 한다.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다른 말로 저당 지불의 연간용자 월부금 이라고도 해요. 단어 기억해놓고 그래서 순에서 원리금 빼면 세전이고 얘 넘길 수도 있어요. 넘기면 수는 세전에다가 뭐를 원리금을 더하면 순이 될 수도 있다. 기억해놔야죠. 응용지문 나왔을 때 부채 서비스는 돈 빌릴 때잖아요. 그러면 금융 조건과 관련된 게 있네요. 만약에 돈을 안 빌리고 내 돈만으로 투자했어. 그러면 전에 배웠던 레버리지 효과는 얻을 수가 없다. 금융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 하나와 마지막에 얘가 얼마다. 0이죠. 돈을 안 빌렸으니까 그럼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돈을 안 빌리면 순과 전이 같다. 이거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순이 중요해요. 유해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수익의 대표수득이 얼마야 얼마 벌었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쓴다? 순을 써요. 그럼 순을 구하려면 순을 산정하려면 뭘 빼줘야 돼요? 영업경비를 빼줘야 돼.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포함되지 않는 거 개인 공부 소감 이때 공짜가 공실액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실 및 불량부채 대손충당금이라는 불량부채에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불량부채는 순을 산정할 때 빼줘야 돼요? 안 빼줘야 돼요? 불량부채 불량부채 영업경비에 포함돼? 안 돼? 정신을 차려봐요. 포함이 안 된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빼주면 돼? 안 돼? 안 돼. 개인 소득 빼주면 돼? 안 돼? 안 돼. 소득세도 빼주면 안 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만 빼줘야 돼. 포함되는 거 유지수선비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재산세 포함되죠. 유틸리티비 수두료 전기료 난방료 빼줘. 광고료 이런 거 빼주겠죠.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만 빼준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순부채전 그래서 현금으로름에서 뭔가 어렵네 잘 안 풀리네 그러면 무조건 순부채전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순부채전 출제자가 순을 알아야 되는데 순을 안 주고 부채서비스액과 세전을 줘요. 세전을 알아야 되는데 세전을 안 주고 순과 부채서비스액을 주고 부채서비스액을 알아야 되는데 얘를 안 주고 순과 전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 주고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거 순부채전 이게 가장 중요한 응용 질문이고 응용 산식이고 보조와 나머지 투자에 대한 대가는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 이거 임대료 수익이죠. 이거에 따른 돈의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영업현금 흐름 처분했을 때 얻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 얘를 매각현금 흐름 그래서 수익이 두 가지니까 돈의 흐름도 두 개다 라는 거고 이번에 가능총소득이라고 나왔어요. 가능한 전체 벌 수 있는 100% 임대되었을 때 벌 수 있는 소득이죠. 그래서 면적당 임대료에 면적을 곱하면 되겠네요. 이걸 다른 말로 잠재총소득 100% 임대되었을 때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이라고 하고 3번에 유효총소득은 어떻게 구한다? 가 공기에서 구하는 거죠. 가에서 공실미 불량부채를 뭐하고 빼고 빼고 기타 수유를 뭐해서 더해서 구하는 건 유 가 공기 유 이렇게 구하고 중요하죠. 순은 어떻게 구한다? 유 비 순이죠.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구한다. 순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라고 나왔어요. 순을 구하려면 유 비 순이잖아요. 그럼 영업경비를 빼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건 영업경비에 포함되어야 되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면 빼주면 안 된다죠. 보니까 빼준대 빼준대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이 돼야죠.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재산세 유지 수선비 그 다음에 여기에 화재보험료 그 다음에 광고료 유틸리티비 수두료 전기료 난방료 같은 거죠. 이런 건 빼줘야 돼. 자 근데 보니까 차감하지 않는데요. 빼지 않는다는 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개인 공부 소감이죠. 공부 소 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빼주면 안 된다. 소득세는 빼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6번에 보니까 영업경비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로 운영을 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 경비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경비를 운영비용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로 자 이렇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개인 공부 소감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특히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자 7번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뭐예요. 불량부채죠. 불량부채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불량부채 공실미 불량부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자 8번 보죠. 새해 저는 어떻게 구한다. 가장 중요한 시기죠. 순 부채 전이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서 구한다. 이렇게 나왔고 자 매각 현금으로 해서 나온다라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9번 똑같은 건데 매각이 나오면 영업을 바탕으로 매각을 해서 간다 그랬어요. 자 세전이에요. 근데 지분복객이니까 얘는 매각에서 나오는 매각 현금으로 등장하는 건데 세전을 구한대요. 그러면 순 부채 전이니까 자 순에서 순 들어가야 돼요. 매각 금액 매도 금액 똑같은 말이지만 순이 들어가야 돼. 순 매도 금액 순 매도액 순 매각 금액에서 뭘 빼줘야 돼 이제 원리금이 아니라 잔금이죠. 처분할 때니까 미성한 잔금 저당 잔액을 잔금이죠. 잔금을 빼서 돌아오는 금액을 내게 한다 라는 거죠. 매각 나오면 영업을 떠올려서 똑같은 거예요. 자 세전 구할 때 순 부채 전 세전을 구할 때 순 잔금 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결져서 해석하는 거고 자 10번에 보니까 얘를 병행한 건데 8번을 여기에 가산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틀리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 자 수는 수는 세전에 원리금을 더한 거래요.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바로 해석한다면 적어봐야 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외웠던 거 순 부채 전이죠. 순 부채 전 얘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인데 자 얘를 넘기면 더하기로 바뀔 거예요.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으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수는 세전에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값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수는 세전에 원리금을 더한 값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응용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가산이란 말이 나왔다고 무조건 틀렸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가산 나오면 알고 있는 식을 변형시켜서 더해서도 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순 부채 전이고 자 소득세 산정할 때 우리가 소득세 계산하는 거 순이감 세율이죠. 빼는 건 두 개밖에 없어. 이자와 감가상가 빼준다를 공제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리금 돼요 안 돼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상원원금도 인정받지 못해요 무조건 뭐 이자와 감가상각만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야 소득세 낮춰줄게 그래서 빼주는 거 이자와 감가상각 두 개뿐이다 자 그래서 이자와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공제될 수 있는 거죠 공제된다 빼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제되는 건 딱 두 개 이자와 감가상각만 인정되어서 세금을 줄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죠 부동산 투자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면 두 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임대료 수익이라는 소득 이득과 그 다음에 가치가 올라가는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두 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는 해치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때 절세 효과가 이자 감가상각이 공제된다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가장 큰 단점은 현금화가 어렵다 현금화 어렵다는 걸 유동성이 어떤 자산 작은 자산 유동성 위험이 큰 자산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작다 현금화가 어렵다 그로 인해서 현금화는 과정에서 손실 볼 수 있는 걸 유동성 위험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가장 큰 단점이